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까 유동화라는 말을 썼죠 현금화한다 다음 사람에게 대출해 주려고 그때 이제 유동화 회사 그렇게 중간에서 은행과 시중의 투자자들을 연결하면서 유동화를 도와주는 회사를 SPC 유동화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산 유동화 증권 에셋은 자산이라는 뜻이죠 미래의 자산 미래의 세 그래서 자산을 근거로 발행하는 채권 에셋 베이크드 시퀄리티 그래서 자산을 근거로 발행하는 채권의 약자를 따서 ABS라고 하는데 이러한 자산 유동화 증권은 원래 개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통은 기업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하청업체가 삼성전자에 매번 거래할 때마다 LCD 디스플레이를 공급할 때마다 중소기업에서 매번 거래를 하면 불편하니까 6개월 1년마다 정기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그로 인해서 정기적으로 거래를 하게 될 텐데 만약에 6월에 돈을 받기로 했어요 근데 1월 2월에 납품한 다음에 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니까 또 원자재를 사와서 LCD 디스플레이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모자랄 수 있잖아요 그때 또 유동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 삼성전자에 가진 그 채권 만기가 돌아오면 그 만기의 미수금을 삼성전자가 결제해 줄 그 채권 매출 채권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은행을 통해서 현금화할 때 이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는 게 보통 쓰였는데 이 자산 유동화 증권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에서는 개인에게 적용이 돼서 확대가 된 거죠 근데 그러한 ABS 중에서 아까 이야기한 주택 저당 담보부 채권을 그것만 이 ABS라는 개념 안에서 주택에 대한 유동화 증권만을 MBS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ABS, MBS 그 다음 그래서 여기 MBS 주택 저당 증권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그럼요 그럼요